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의 또 다른 전문가분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개발 모르면 부자될 수 없다라는 책을 출간한 직장인 투자자 아연키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최진성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제가 예전에 대표님 영상 하나 본 게 있었어요. 보다가 좀 감명 깊게 본 것들도 있었는데 아까도 언뜻 소개해 주시긴 했었지만 직장인 투자자라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 영상을 보고서 와 대단하다. 저 같은 경우야 그냥 전업 투자자 그리고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재개 재건축 보고 그리고 정부 대책 보고 세금 보고 이게 일이지만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투자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 보다 상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서울의 한 외국인 카지노에서 18년, 19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카지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 2년 동안은 조금 휴직을 많이 했어요. 제가 2013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2013년부터 18년 정도까지는 경매 투자를 통해서 이제 저의 자산을 키웠고 2018년도부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했잖아요. 새 아파트를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비싸게 사겠구나라는 생각에 2018년부터는 미래의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부동산 상품에 투자를 해서 최근에 자산이 많이 커진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 투자해본 분들은 알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은 어렵고 복잡한 것 같고 저는 항상 전문가로서 활동을 한다 해도 정책을 브리핑하고 이제 세금 규제들을 파헤치고 이런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름을 알리고 싶지 투자 잘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디 지역 가지고 있고 굳이 이런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었거든요. 투자해도 돈 벌었다라고 밝히기가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얼굴도 오픈하고 민감한 얘기잖아요. 개인 재산 얘기가. 그렇죠. 공개해도 괜찮을까요? 투미부동산 구독자분들이 워낙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많고 열의가 많기 때문에 저 역시 투미부동산을 통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오픈할 수 있습니다. 투미 신뢰가 안 된다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한 몇 개 정도? 지금 현재는 부동산은 22채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 아파트 물건이 15채, 16채 정도 되고 나머지 7채 정도는 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물건들입니다. 22채면 이거 넘사벽인 것 같은데 아파트만 16채. 네. 거기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큰 틀로 전체적인 합은 한 얼마 정도 된 것 같다? 아 저의 지금 순자산은 레버리지 다 빼고 순자산이 한 170억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이야 부채를 빼고서도 170억. 아니 쟤는 뭔데 돈이 저렇게 많아? 자산은 많은 사람들은 본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부채도 자산이 포함이니까. 당장 저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보면 솔직히 세입자 전세 가액이 워낙 높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그렇게 자본을 크게 축적했었을 때 제일 크게 도움된 것 같은 거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저의 자산 크기를 키운 가장 효자 작년 2020년 12월 달에 잔금을 치른 흑서 9구역의 올근생 건물인데요. 올근생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흑서 9구역이면 딱 김희겸 선생님이. 네 맞습니다. 김희겸 청와대 대변인 갖고 있는 매물 그거는 상가 주택이었고요. 저는 주택 부분이 없는 올근생 건물인데요. 더 좋죠. 네 그 바로 옆 블럭이고 권리 가액이 13억 1600인데 시장에 매물이 P8억 붙여가지고 21억 1600에 나왔었어요. 제가 매수했던 시점은 작년 9월이고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 잔금을 치렀어요. 소장님도 잘 알다시피 흑서 9구역이 입지도 너무 완벽하고 사업 시행가를 2018년 1월 24일 리전회에 신청했기 때문에 전매도 제한이 없는 구역이었는데 흑서 9구역이 지금은 아크로 리바임이 가격을 리딩하지만 향후에는 대장주가 될 구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공사가 해지되고 조합장이 해임되면서 가격이 흔들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그걸 위기로 봤는데 특히 모두가 원하는 올근생 건물이 사실 이거는 42평이랑 상가를 받는 매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평양에 대한 희소성 그리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상가까지 받을 수 있는 매물인데 21억 1,600에서 저는 1,600만 원 내고를 해주면 바로 입금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1,600 깎고 21억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7억 8,400의 피를 산 거거든요. 50억 정도의 자산을 재개발 물건 한 번의 투자로 할 수 있는 투자였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해줬던 투자는 그 흑서 9구역 재개발 투자 물건입니다. 올근생 제일 중요한 포인트. 지금 우리 다주택자 할 수 없잖아요. 아까도 뭐 22채면 딱 먼저 혹자들은 아니 지금 규제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더 사? 할 수 있는데 방법들이 있어요. 대출 10억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꽂혀가지고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1 플러스 1이잖아요. 주택 플러스 상가 이렇게 해서 두채 받는다라는 것도 포인트. 또 대형평수 신청한 거. 저희 가족들은 평신청 그동안 해봤던 거라든지 기준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 중에 33평 이하가 없어요. 예전에 대형평을 오른다고 할 때 무시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대형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2018년도 1월 24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전매 가능한 재개발 지역. 마지막으로는 위기가 곧 기회다. 네 맞습니다.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정말 많고 진성 고객들만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저의 경험을 다 이렇게 오픈하면서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투자 사례에 충분히 제 투자의 포인트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너무 많거든요. 조합원이 689명이에요. 흑석구구역에. 근데 이제 1600세대 가깝게 짓는데 저의 권리가액이 13이에요. 근데 이 13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16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세대 수 중에서 40평대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9세대밖에 건립 예정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시공사가 바뀌면 그 부분이 바뀔 수 있지만 그러면 최근에 대형평형에 대한 가격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39세대밖에 분양하지 않는 42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또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와서 또 투자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사례도 시청자분들이 봤었을 때 정말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가 또 있을까요? 지금 아직 2년이 안 된 사례예요. 문정동 136 재건축이라는 사업지가 있어요. 재개발로 보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아파트를 허물고 짓는 게 아니라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인근의 인프라,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되고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나 이런 것들이 다 적용돼요. 2019년 9월에 매수했을 때 이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2주 기간이었어요. 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무슨 평형을 신청했는지도 알고 다 다음 주면 2주가 시작하겠구나 라는 안전한 단계에 투자를 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또 매매가가 16억 2천이었는데 권리가액이 14억짜리 매물이었고 8,4 플러스 4,9 그러니까 34평이랑 22평을 신청한 매물을 제가 승계해서 했는데 간평가의 60%를 이주비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간평가가 14억이었고 60%니까 8억 4천을 이주비대출을 받았고요. 7억 8천만 저의 돈이 들어가는 매물이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의 후순위대출이나 이렇게 레버리즈를 사용해서 저의 실제 투자금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 투자를 세팅했거든요. 앞으로 4년 후면 입주할 수 있는 단계인데 그런 부분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일단은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실 12,16 대책이니 아니면 9.13 대책이니 다 이후다 보니까 뭐 해보죠. 생활안정자금대출 1억밖에 안 됐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이금융권에서 후순위로 받으신 겁니까? 네. 이금융권에 제가 갖고 있는 강남에 갖고 있는 신축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후순위대출을 8억 정도 대출 레버리즈를 활용해서 투자금 없이 투자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다 이렇게 투자하던 건 아닌데 이게 뭐 사람들이 1금융권에서 대출 안 나오면 다들 포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금융권에서 금리도 높았을 텐데 투자해본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게 돈이 될 것 같은 게 눈에 보이는 거죠. 또 금리가 올라간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잖아요. 기준금리 0.25% 이거가 중요한 게 사실 아니다. 자기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묻지 마시고 막 그 역을 투자해라 이건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레버리지 활용한 부분을 오픈하는 거는 제가 지금 강남에서 재개발 강의나 상담이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수강생 분들의 어떤 내용을 듣다 보면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데 너무나 강박관념이나 거부감이 있고 또 대출이자를 엄청 아까워하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재개발 투자나 재건축 투자는 안전마진을 갖고 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 안전마진에서 대출이자를 빼도 여전히 안전마진이 남아서 안전한 투자인데 근로소득만으로는 살 수 없고 자본소득에 어떤 내 자산을 태워야 되는 현실에서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조금 많이 손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한계선에 그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내가 이거를 분명히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이제 천장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닐까 저희 가족은 1금융권 이자는 이자 취급도 안 돼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는 마시고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도 한다. 그걸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사례를 두 개만 오픈했는데도 정말 흥미로워요. 그런데 뭔가 지금 덩어리가 다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돈이 있어서 혹은 돈이 없어도 레버리지 그렇게 땡기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하나만 더 오픈한다 했을 때 소액 투자 사례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의 첫 번째 재개발 투자는 서울이 아니었어요. 2018년도에 6월 달쯤에 인천 미출구에 있는 주한 3구역을 투자했는데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2주가 상당 부분 진양이 됐던 상황에서 제가 투자금을 4천만 원만 투자를 해서 1년 반 정도 후에 일반 분양 시기에 매도를 해서 한 100%가 조금 넘는 수익, 4천만 원 투자해서 4천만 원 정도 버는 투자를 했던 게 성공을 하면서 오래 걸리지도 않았고요. 1년 5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으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편견도 깨졌고요. 어렵거나 위험하지도 않았던 게 관리처분 인가의 대부분의 리스크를 다 피하고 또 그때는 제가 다주택자인데 인천이 그때 당시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 60%를 다 제가 승계했고 이사비 500만 원도 매수자인 제가 승계했거든요. 제가 매수할 때부터 저는 항상 매도 시기를 결정하고 투자를 하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입주 때까지 가져갈 상황이 아니라 입주 시기가 되면 소장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제 물건을 받아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청약에 떨어진 사람들 아니면 광고를 보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를 매도하면 되겠다는 생각에 소액 투자로서 오래되지 않은 사례고요. 사실 재개발 투자가 좋은 게 상가라든지 도로 부지라든지 이렇게 이런 물건들을 투자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영등포 1-12 구역을 상가를 매수를 했었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3억 4천이었는데 권리가액 1억 7천에 P1억 7천을 주고 샀는데 사실 조합 설립 전후에 사긴 했지만 또 상가다 보니까 상가 담보대출을 1억 7천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초투를 저는 1억 원대로 맞췄거든요. 소액으로도 충분히 수도권이나 서울을 투자하면서도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밍을 보고 싶어요. 2018년도면 그때 인천 누가 들어가? 인천은 답이었어.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도 재개발로 가서 돈을 벌었다. 빠져나온 타이밍은 몇 년도에 뺐었죠? 제가 2018년 6월에 들어가서요. 2019년 11월에 매도를 했습니다. 아직도 본격적인 인천의 산승장이 오기 전이에요. 오기 전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좋아 라고 하는 데들은 그렇게 소액으로 못 들어가죠. 그런 지역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자체의 매력이 있다는 것을 판단했다는 게 그게 남들이 놓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서 한번 덧붙여 보았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아이언키님이 재개발을 투자할 때 또 직장인 투자자였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그것도 재개발 공부를 하면서 투자했는지 그 비밀은 2편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도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부동산주치의 김재경 소장과 아이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